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평형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적평형을 확인하는 실험, 그리고 동적평형 문제에 자주 나오는 보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5개념들도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동적평형을 확인하는 실험부터 볼 건데요 위에 있는 실험과 아래에 있는 실험이 동일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밑에 있는 실험은 나중에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험과정 가를 보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비커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23짜리 염화나트륨을 계속 넣어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 않는 염화나트륨이 비커 바닥에 가라앉았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가용액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평형, 용액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과정 이어서 봐볼게요 가해 비커에 24NA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한 숟가락 넣어주었다 까지가 실험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아직 동적평형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화용액이 들어있는 가 비커에서 용해와 석출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체가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커에 24짜리 NACL을 넣는다 하더라도 24NACL의 용해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나에서 만들어진 수용액을 걸러요 거름종이 이용해서 걸러요 그럼 여기 있는 고체들 23NACL과 24NACL이 걸러지겠죠 이때 거르고 남은 용액에서 물만을 증발시켰대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고체 물질에 24NACL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24NACL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걸러서 용액을 증발시켰을 때 거기에 24NACL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4NACL이 나왔다고 무슨 뜻?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태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포화용액 상태에서 NACL의 용해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NACL의 용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체 물질의 양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는다 하더라도 개의 용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포화용액에서 용해와 석출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더라도 그 물질이 또한 용해 석출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 잠깐만 이렇게 잡아 놓을 테니까요 확인이 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동적평에서 자주 물어보는 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기는 동적평은 도달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동적평은 도달 이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정리해 놓은 보기를 동적평은 도달 전, 동적평은 도달 이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동적평은 도달 전 후에 반응물, 생성물의 양이 변합니다 동적평은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그 말은 반응물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동적평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양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냐면 이런 분수값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물론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동적평은 도달 전에는 이 수치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모릅니다 동적평과 얘네들의 양에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초기부터 동적평에 도달하기까지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응물의 양은 감소하고 생성물의 양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분모가 감소하고 분자가 증가하니까 이 분수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동적평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의 양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분수값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게 1이다가 아닙니다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게 동적평이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게 동적평이에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보기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달 전, 도달 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정반응 속도, 동적평은 도달 전,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동적평은 도달 이후 정반응 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정반응 속도는 초기부터 동적평에 도달하기 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역반응은 아니죠 동적평은 도달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수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분수값은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와 같이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동적평에 도달하기 전에는 정반응 속도가 빨라요? 역반응 속도가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럼 이 분수값이 1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동적평에 도달하기까지 정반응 속도는 변화가 없는데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그럼 이 분수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동적평에 도달하게 되면 두 속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1에 분수값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보기는 ㄱ, ㄴ, ㄷ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표에 자료로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반응 역반응 진행 유무인데요 이건 정말 쉬운 보기입니다 동적평에 도달하기 전이든 동적평에 도달한 이후든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동적평의 상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5개념 바로잡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반응물의 양분에 생성물의 양이 1이라고 해서 동적평의 상태인 건 아닙니다 동적평의 상태는 반응물의 양, 생성물의 양, 이러한 양에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속도에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속도가 같은 속도에 대한 분수값이 1일 때가 동적평인 거지 단순히 두 물질의 양이 같을 때가 동적평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은 2번 35, 35cl이 들어있는 용기에 37, 37cl을 첨가했을 때 용기 속에 35cl, 37cl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과연 이러한 염소, 분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적평이라고 하는 건 가역 반응에서 정 반응 속도와 역 반응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기체를 같은 용기에 넣었을 때 여기 염소와 염소 사이에 형성된 공유결합이 깨지는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염소끼리의 공유결합이 깨지고 공유결합이 계속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두 기체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용기 속에 있는 염소, 분자들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염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유결합이 안 끊어지니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일이 없겠죠 이건 동적평양에 관련된 낚시보기이지 동적평양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두 기체를 섞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짬뽕된 기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화학평양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정반응 속도는 동적평양에 도달하기까지 변하지 않지만 역반응 속도는 빨라지다가 일정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물리평양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화학평양은 정반응 속도도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 화학평양, 동적평양에 도달하기까지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고요 이때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동적평양 상태에 도달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전 엠분화학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현재 평가원에서 화학평양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러한 화학평양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면 정반응의 속도가 변하다는 사실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적평양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동적평양은 4단원 개념 중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틀리면 좋은 등급을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 문제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